강원도 강동시 강동명 증동진리 캐방산 중턱에 있는 동명 낙가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릉 해안도로를 따라 줄걸러 가다보면 증동진 가는 길에 낙가사가 나옵니다 동명 낙가사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신라 선덕이왕 때 창근된 사찰이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물은 사찰의 중앙에 있는 오청 석탑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석탑 또한 고려 초기에 석탑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사찰의 건물들은 1956년 경덕선임께서 옛 동명사트의 낙가사를 건립하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동명사에 있는 이 오청석탑은 2단 지대석 위에 연꽃잎을 조각한 사각 복년석으로 덮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강원도 유행 문화재 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명 낙가사에는 동명 약수 동명 감노 약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1970년대에 이 약수 털을 발견하였고 이 약수를 마시면 부인병과 원기 부족, 위장병, 말레리아, 비닐, 만성출혈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정동진을 들리면 반드시 들려볼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